홍상수 감독님은 촬영 방위를 대본을 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 대사를 외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플립댈 촬영하면서 스텝과 배우를 겸한 작품이었는데요. 스텝으로서 참석하는 현장과 배우로서 참석하는 현장은 제가 참석한 것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. 배우로서는 주맛담도 그 중 하나일 것 같고요. 스텝으로서 현장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도 같이 느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대사가 제일 많았어요.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배송받자마자 철철용이 저였거든요. 시간이 진짜 얼마 없었어요. 외워야 되는 시간이. 그래서 그 점이 제일 힘들었고 나머지는 워낙 스탭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다 너무 좋아서 뭔가 분위기도 좋았어요. 그래서 그런 나머지는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.